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온도도 내 만남도 많으셨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름을 타고 살살하게 하고 쟤싸게 뺏어먹고 경균을 타고 상호하고 다리다가 이제는 기대고 번식으로 백주의 때 살치고 다니는 왠취가 이리 맞습니까? 하이구야! 왠취가 이리 말하겠지요? 왠취가 이리 말하겠지요? 세상이 사망의 스파가 소리가 들리던 영신이 걸뜻고 난 죽이 소란 한바를 씁니다 나보니 계속 다시 즐거운 세상 살고 싶던 죽고 싶던 살고 싶던 죽고 싶던 살고 싶던 일어나마 일어나마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겨우의 겨우의 이빨과 얄미의 눈덩이 주새끼가 되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고맙습니다